성경말씀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의 길어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교회 기도 제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황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약속 붙잡고 후대 영원, 지유 영원, 237 영원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은 3제자의 응답 우리 랩런트들은 3서미스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톨 시대에 우리 세 가지들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교회당 고령 하나교회 또 오직복음 하나교회 생명샘 교회에 동일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우리 10개 권역 10개 권역이 마련돼서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시고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 대회 기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있는 다민족과 TCK 그리고 신학교 RRI 신학교 인도네시아 RTS 또 RU 바나마 세댐 신학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 축제 주일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전세계 237 나라에 선교사님들도 함께 참석하시겠죠 기도해 주시고 같은 날 제10일에 하나 선교에도 하나 선교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듯 또 우리 배너에 나와있는 시간표 안내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선교가 각인될 수 있는 기한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바로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있죠 우리 중남미 제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 모임이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구역장 모임이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51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보그마 성경적 전도전략 20가지입니다 20가지입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아마 한 번으로 다 소화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 번 들으셔도 좋고 혹시 녹취본이 나온다면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의 스페인이죠 바울은 첫 번째 성교 땅끝이 드로어 한상에서 봤던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의 19절에 보시면 일루리곤까지라는 그 말씀을 편만하게 전하리라 두 번째 땅끝이 발칸반도였죠 그러다가 오늘 서바나도 바이아리라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바이아리라 그 이후에 땅끝이죠 사도행전으로 우리 성령적 전도 전략을 지금 보고 있는데 28장 보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귀한 전도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8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이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7일에 제가 현학의 유튜브에 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1907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의 역사를 알고 이 흐름 속에서 함께 말씀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계를 이 한국의 복음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세계보거말을 이어가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 묵상훈련원이라는 유튜브에 2022년도에 1년 동안 우문현답이라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서미스쿨에서 대구 노예 캠프를 앞두고 5가지 기초와 20가지 전략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 랩런트가 이거 지금 지금은 많이 안 한다 조금 사라진 것도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5가지 훈련이 지금 237센터 지어지면 다른 훈련으로 대체될 수 있겠지만 이 전략은 우리 237나라 5천 종족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산업인이 되어서 중직자가 되어서 혹은 성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 갔을 때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한국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역사를 그 나라에 실현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편협해지거나 우리 다락방이 최고다 우리만 오직 복음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많은 전도 제자들을 숨겨두셨죠 우리 다락방은 좀 거기에서 전도에 집중하는 오직 혹은 전도만 복음만 강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해하지 말고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선민사상이나 특권의식이나 우월주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히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유대인처럼 그렇게 외길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교회가 30년 이상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냐 이렇게 말하냐 왜 우리가 그러냐 1938년도에 제27차 조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이 파면을 당하죠 홍택기 목사에 의해서 결의가 됩니다 순교하셨죠 지금 오늘 제27차 세계순교대회 기간인데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우리 다락방에서 500명의 목사님이 파면당해요 보금전하겠다 전도만 하겠다 했던 목사님들이 목이 날아갑니다 편면을 당했다는 말은 목사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죠 어디에서 가서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시죠 성경에서 이 로컬과 파라 로컬이라 하면 한 지역이죠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파라는 현장이죠 베드로와 다울입니다 이렇게 연합사역을 했던 적이 200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로컬은 뭡니까 우리 전도총회죠 파면당한 목사님들이 전도만을 위해서 총회를 만드십니다 97년 9월이죠 그리고 세계복음아 전도협회도 있어요 이건 한 해 먼저 생겼습니다 96년 5월에 생겼는데 이 전도협회와 전도총회 전도총회 1대 총회장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세요 박지원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총회가 전도에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시키겠다 이 어마어마한 어록을 이렇게 메시지로 주셨죠 그 전도총회 교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멀어지기 쉬워요 현장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도총회와 전도협회가 딱 하나가 되어서 전도운동을 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 다라빵 전도운동이죠 실제로 전도총회는 해산이 됩니다 2011년 6월 21일에 우리 어디로 들어갔죠 지금? 개혁총회로 들어갔죠 일상 킨텍스 여기 6시에 3층에서 11년도에 실제로 우리는 전도총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아베를 죽이죠 질투에서 초록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운동의 역사 다라빵 전도운동의 이 흐름 20가지 전략을 놓친다면 또 이런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장에 적용할 만큼 망대도 쌓고 묵상도 하시고 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총회와 전도협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2004년도에 설립된 게 상임위원회입니다 중간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20가지 전도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5가지 기초죠 그 다음은 뭘까요 20가지 전략 훈련 그리고 조직이 있죠 그리고 5가지 목표 혹은 미래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단합방이에요 이 마크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영어의 조합이거든요 이거 D로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 보면 꼭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지저스 제이 라이프 예수 생명 지저스 피 파워 그래서 예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 다락방의 모임 이 메시지는 87년 8월 2일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 모임은 전도를 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여러가지 내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전도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한 30분 정도 메시지 선포하고 찬양하고 다 해서 남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여기 모인 모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풍성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응답들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증하고 포럼한다고 그래서 금요철에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에 막 헤어지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자죠 새벽 2시에 지금 오늘 같은 날 새벽 2시에 맞춰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그 토요일 오후에 다락방 뛰고 이런 일들이 87년도에 일어납니다 하나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소형교회 시절에 700군데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내 문제의 모든 초점을 전도운동에 펼치는 겁니다 영접운동의 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현장을 잃어버린다면 메시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내게 현장이 없다 내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붙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이 있는데 이 조장은 기도 제목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메신자가 못 온다면 본인이 대신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이 조장 주변에는 새가족도 있겠고 기존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초청이 되어져야 돼요 사역자와 조장 둘이서 알콩달콩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신자가 와서 영접을 했어요 새가족이 되었다 그럼 보통 날아파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래 하던 여기 붙여서 같이 하잖아요 왜 그렇죠? 교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재를 지금 번역되고 다시 이렇게 리뉴얼돼서 작년에 막 거의 한 23건 나왔거든요 살펴보셔야 돼요 현장에는 현장 교재를 써야 됩니다 강단으로 하고 있으면 새가족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7시에 하고 있다가 새가족 오면 다시 월요일 7시에 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 내셔야 됩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래서 따로 가셔야 돼요 따로 가실 때 포인트가 뭐냐 이 조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다락방에 있어서는 이 조장을 데려가서 네가 다락방 받는 게 아니라 참관하도록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장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 이 새가족이 조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주변에 전부 불신자잖아요 방금 영접한 불신자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라졌죠 다락방은 전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계속하고 계신다면 빨리 이런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이 조장이 이 사역자로 이렇게 되는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장을 이렇게 사역자로 파송하려면 적어도 이런 현장들 참관하는 현장들을 한 세 군데 정도는 보여줘라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장으로 다락방은 확산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 EBS 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 폭발적으로 전도가 일어나니까 정말 이 새가족을 훈련시킬 새가족의 눈을 열어줄 새가족을 그냥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도자다라는 그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요인이죠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되죠 완전 그동안 불신 배경이 있다가 사단의 놀이개로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 불신자는 새가족이 된 그래서 이 EBS 요원이 와서 확립시켜주는 거죠 양육을 넘어서서 전도자로 도와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을 주일 밤 10시에 교역자를 데리고 유무사님이 했어요 워크숍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했습니다 이게 발전돼서 지금 핵심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 이거 종이 한 장 얻으려고 강원도에서 차를 타고 막 7시간씩 부산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밤 10시에 그거 받고 새벽 12시에 출발해서 다시 가면 아침이겠죠 매주 이렇게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TBS 요원도 있어요 팀 바이브 스터디라고 해서 기능이죠 기능 이 영접자들이 일어나는데 정서가 통하고 기능이 통하는 이 당시는 찬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생명 찬양 전도단이 있었죠 어떤 한 공단에 들어갔을 때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 하나기도 예전에 두루공원에 가서 했었죠 부산 사상공단에서도 90년대 때 청년들 중심으로 또 고신대학교 강단에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런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산업성교로 발전해요 산업인 대회까지 지금 확장됐죠 그리고 GBS 요원 그룹 바이브 스터디를 해서 이건 지역 다락방 개념입니다 이 많은 요원들이 함께 있는 다락방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교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방학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학생들도 오고 또 초등학생들도 오고 그룹별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사실 이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은 초창기의 다락방이죠 왜 6개 있었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이 다락방이에요 구역에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구역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선을 넘어서 다른 사역자나 교역자가 들어가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다락방은 이 선을 이렇게 초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를 보고만 하자 했을 때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다락방 교회가 대구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락방이 그런 개념이에요 오직 전도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전도기초훈련 지금 박래희 목사님 주일에 하는 전도학교 있죠 이 전도기초훈련을 12기까지 진행했는데 7기까지 했을 때 이미 이 다락방이 이 6개의 다락방이 165개가 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됐었죠 이 당시 신청을 받았어요 당신이 정말로 이 지역을 놓고 전도하겠다 결단하면 신청서를 써서 내라 그럼 사역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6명, 7명 모이기 전까지는 사역자 요청을 안 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내 자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워낙 전도의 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모아서 이렇게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물어보셨냐 1대1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냐 양육은 당연히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다 그럼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현장 복음 메시지가 1과에서 5과까지 나왔어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 소론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길거든요 영도 현장을 향해서 정말 영도 삼신할매가 이렇게 설문을 감싸는 지형적 특성과 미신,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메시지요 새신자가 오면 양육이 되고 기존 신자분들은 은혜를 받고 사명자는 방향을 찾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는 그냥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 랩노들을 지금 보험편지 새생을 새생을 못 들은 친구도 있고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몇 가까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바울과 바나바죠 팀이 되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92년도 2월부터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이 팀사역 팀사역자가 교회 내의 사역자를 찾는 것 이게 이게 팀사역입니다 니랑 니랑 밤새도록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사역자를 찾는 훈련 그러면 이 사역자와 함께 뭐하냐 바울이 그랬듯이 사명자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팀사역 전도라 합니다 무영고지에 사명자를 찾으러 이 다락방이 이런 훈련이라면 이 팀사역은 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죠 개인이 아닌 전도의 장, 문을 찾는 밭을 찾는 그래서 이 사명자를 찾아서 그 사명자를 현장에 확립하는 것을 현장팀사역이라고 해요 우리의 메시지 들으면 이렇게 만원씩 주고 했던 훈련들 있죠 그러면 이 사명자 중심으로 이 지역은 완전히 밭이잖아요 여기에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 좁은 의미의 팀사역 팀사역 전도 현장팀사역 전도팀사역 이 전도팀사역이 지금의 전도캠프예요 전도캠프는 99년도에 나왔는데 92년도에는 캠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팀사역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노예 캠프 하는 부분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1년간 안디옥교에서 그리고 데리고 어디 갑니까 무용고지로 떠나죠 16장의 빌리뽀지역 17장의 대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지역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부브를 만나죠 지금 노예 캠프는 어떤 형태냐 보통 교역자분들이 구역권 찬들입니다 전도해야 되죠 구역 전도자를 그래서 이 사명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지금 찾고 있죠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캠프는 모든 게 세팅된 다음에 나오는 총합축제입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집중기간으로 더 가지 않습니까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이 그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소개되고 복음이 제시되고 전도지가 이렇게 뿌려지겠습니까 10명을 제시하면 한 명이 듣겠죠 10명 들으면 한 명 영접 10명 영접하면 한 명 다음 주에 달합방 하겠다 10명 달합방하면 한 명 교회로 인도되고 10명 교회로 인도되면 한 명이 제자다 했을 때 우리 11조 개념을 봤을 때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이 제시해야 됩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밖에는 다 쓰러져 죽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합숙훈련이 생깁니다 마가본문 3장 13절에서 15절 교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92년도 9월 6일에 1차 합숙훈련이 진행돼요 제1기 1차 합숙훈련이 25명이 수련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죠 4박 5일 동안 부산에서 하다가 지금 덕평에서 하다가 코로나 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이 훈련들은 다섯 가지 훈련들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올해부터 지금 이런 평신도 성장학교나 이런 기초훈련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22년도 2월 9일에 776기 합숙훈련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때 본부 합숙훈련 강사들 그리고 RTS 동문을 대상으로 저도 참석했었는데 다시 한 번 회복시키려고 아마 했지 않나 싶은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교회에서 하셔야 되죠 그리고 237를 날아간다면 평신도 성교사든 중직자 산업인이든 진짜 성교를 가든 교육자든 이 합숙훈련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10개의 강의로 되어 있었고 다락방 창간도 했었고 현장 전도도 나가고 워크숍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생명이 붙는다 이걸 답내고 오는 거예요 합숙훈련 마치고 오면 다락방이 6개 이상 열리는 게 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고 오면 다섯 가지 기초는 뭐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맞구나 이걸 내가 보는 거예요 훈련은 그걸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을 훈련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내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은 뭐냐 이 운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죠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학교가 시작돼요 이 전도학교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날마다 93년 5월 10일에 시작됩니다 조직 중의 첫 번째죠 다락방 사획자들이 이 사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주 메시지를 공급하는 모임이에요 새롭게 일어난 요원들을 확립시키고 이건 좀 교회 차원이죠 기본 메시지로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겁니다 네 인생의 문제의 답이 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 훈련 전도학교에 가게 된 본부 훈련도 소개가 되고 이 다음에 있는 전도신학원에 대한 이 안내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전문 분야의 전도자들을 모시고 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성체의 모델도 소개하고 증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함으로 이 교회 단위로 지역 단위죠 완전히 대구 지역 전체도 우리 대학도 왜 대학 전도학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원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린 전도를 체험하게 하는 첫 번째 조직입니다 동강교회 지금 마가 다락방교회죠 여기서 제1호 다락방 전도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후 200곳으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92년 12월 6일에 금요일 밤 9시 지금 비슷한 시간이죠 교육관 201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93년도에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완전히 방향을 털었어요 지금 32년 차입니까 93년 4월 18일에 우리 원로목사님 원로목사 사모님께서 합숙훈련에 가시고 성도님들한테 여기 이제 막 가라고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원로목사님이 대구 지역 전도학교 교장 승인되셨죠 그리고 팀 합숙훈련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제 자발적 세계 최초 성교를 두고 금식하고 5인 1조로 출장하는 현장 구절이죠 93년도 11월 12일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격은 1차 합숙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자를 향해서 다락방이 6개 이상 돼야 돼요 제가 근데 그때 어른들 눈치 보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다락방을 품하시 하시더라고요 나눠주면서 그렇게 가시더니 어쨌든 훈련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이제는 단순 전도가 아니라 현장의 그냥 노방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실제적인 문을 찾을 수 있는 그 훈련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만남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팀의 축복도 보이게 하시죠 강의가 18개나 됐어요 현장 훈련도 2개 조별 기도회는 각 예배까지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훈련 교제는 사명자 가이드로 합숙 훈련 20개까지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는 팀 사역 훈련 핸드북으로 했습니다 팀 합숙을 바꿔보면 이거 이해되어야 돼요 팀 사역, 현장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전도 팀 사역 이 부분들이 이해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이죠 전도 신학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는 94년 3월에 첫 학기가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창대교회에서 처음 개설이 되었어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답을 난 요원을 모아서 2년 동안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점으로 체질을 바꿔주는 훈련입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현장도 가르치고 평신도 완전히 담나도록 이 도란노 서원에서 2년간 훈련했던 것처럼 정말 이 전도학께서 담난 요원들을 이렇게 보금으로 관점을 바꾸는 그런 훈련입니다 다섯 가지 기초 유목사님 전도학을 통해서 이 훈련도 받고 자기의 전문 사역을 발견하도록 도움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70인 요원 지역을 책임질 요원으로서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초등 신학원, 청소년, 대학, 일반 이렇게 있다가 13년도에 집중 훈련 시대가 오면서 초등 신학원과 청소년 신학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 다니는 랩런트들은 지금은 육학기, 예비학기 이렇게도 있던데 내가 보금으로 완전히 체질을 귀한 토요일에 나와서 완전히 아침에 산업성경부터 해서 메시지로 잠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70인 1차 합숙 누가 봉은 10장 1절에서 2절 70인 용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95년 4월 24일에 이 훈련이 시작됩니다 팀 합숙 수료 후에 2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팀 사역도 한 2회 이상 인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원에 재학을 해야 돼요 입학해야지 받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다락방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 팀 사역은 4등전 11장의 팀의 축복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팀과 안디옥교회가 했던 이 전도와 성교를 이해하는 거죠 이 가운데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내가 교역자가 아닌데 중간 지도자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캠프하고 직위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 공급도 받고 70인 요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감도 불어넣죠 성경 66권을 어떻게 전도 관점을 볼까 그리스도의 관점을 볼까 이 훈련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가면 훈련을 받아요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대상자가 나왔을 때 한 2년 정도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딱 가질 수 있는 그 70인 요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에는 12사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 보면 10장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70인에게 얘기해요 사도에게 얘기할 때는 교역자죠 순회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고 닌 떠나라 순회를 하라 근데 70인 요원에는 뭐라 하시냐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는 걸 네가 봤냐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배경에 대해서 알리시면서 너는 여기 뼈를 묻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순회를 하잖아요 실제로 또 개척도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죠 근데 중직자분들은 뼈를 묻으시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완전히 이 지역 사령관으로 서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 훈련 계속 받으셔야 되죠 2차가 뭐냐면 해외 전도 캠프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해외 전도 캠프를 2차라고 그리고 3차는 사실상 화요 집회입니다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치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은 그냥 1, 2, 3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화요 집회에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훈련들이 진행되면서 여기 합당한 자격이 주어져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도 업소를 받지 않았으면 새벽 6시 출발해도 점심 먹고 메시지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안표시장이라 해야 되나 도장 받고 나서 지우고 증이 있었어요 미션홈증도 있었고 전도 제자증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막 메시지 받고 싶어가지고 훈련받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도장이 안 지워지잖아요 사실은 도장이 번져 있으면 돌려가지고 사진 보고 아니네 하면서 창피함도 당하고 한번 봐주세요 애원도 하고 했더니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가다라빵 교회 11명의 사도 나중에 마띠아를 얻죠 그리고 70인 요원들 그리고 한 38명 그럼 총 앞에서 120명이잖아요 이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라빵 교회에서 목숨 걸고 열흘간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인지하십니다 사도는 순회하고 우리 중직자는 뼈를 묻어라 평신도들이 업을 가지고 지역에서 복음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 미션 사도행제 16장 15절에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들어가 내 집에 유해라 르디아의 말이죠 95년 1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집이에요 르디아 야손 눈바 그 여자의 집 완전히 다비난 다라빵 팀상으로 다비난 전도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대학 미션홈 이렇게 하면 하숙집 생각할 수 있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전도에 담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치유미션홈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내 집을 아예 제공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완전히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냥 새벽기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 배우고 빨래 배우고 우리 남자들 대학 미션을 가면 하잖아요 생활규모 습관 이 정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자 양성소입니다 95년도 시작할 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명 영전 못 시키면 금식하고 1만 원씩 이렇게 벌금했었어요 진짜로 이 목사님 그렇게 1년 훈련하고 떠나셨는데 이때 본인도 막 사역 다락방 뛰고 와가지고 오늘 영전 못했네 해가지고 그 공원에 올라갔는데 팔 없는 사람 한 명 만나서 손에 보니까 죽으려고 수면제 갖고 있더라 그날 내가 공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진짜 다섯 기초의 꽃이죠 다락방은 제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기도 전문을 낸 사람이 10분의 9거든요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픈데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 계속 그렇게 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만 확립하고 나는 바쁘다 간다 하잖아요 안 오십니까?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또 안 오십니까? 다음 주에 갈게 이 사람이 이제 아 이제 안 오시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역과 다락방이 열리고 닫히고 팀 사역이 열리고 닫히고 어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볼 게 아니고 오늘 아닌 줄 알았는데 내일 제자였고 이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체질을 바꿔가는 사문을 하죠 미션홈에서 삶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일꾼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방향은 복음으로 성교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경제 치유까지 포함입니다 돈 쓰는 것 같이 살아보니까 그리고 엘리트 전략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이 살면 예수님이 전도 전략이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먹고 마셨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드러나는 게 사실 또 축복이고 드러난 그것을 그리스도 담내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마구마구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질타할 것이냐 아니죠 너무 좋은 축복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미션홈 수련은 훈련 받는 건 아니에요 팀 앞숙 마치고 팀 앞숙 마치고 현장팀 사회 마치고 다섯 개 하고 또 녹취 10강 하고 이거 있는데 이거 훈련 마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도합숙까지 가려면 굉장히 우리 어린이 말로 빡셌습니다 이 전도합숙을 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정말로 현장과 결부한다면 내 삶에서 그냥 계속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죠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잠깐 숨을 돌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달에 전도학교가 마가다라뿐기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봄에 그 다음에 봄에 전도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2년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거죠 이때 70인 요원 양송소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94년 12월 29일에 이 전도학교 지부장이랑 요원을 모아서 사명자 모임을 갔습니다 이게 결국 70인 1차 합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66건만으로 전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죠 그렇게 70인 1차 합숙 훈련이 끝나고 나서 95년도 5월 달에 마가다라뿐기에서 대살로니가 전서 강의가 시작되요 집회 93년도부터 팀 합숙이 팀 사역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 대살로니가 집회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사역자만 알던 내용들이 이제 전 우리 다라뿐기 식구들에게 퍼져나갔죠 대중화가 되었는데 장점은 일꾼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단점은 뭐냐 전도하는 게 현장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내 일꾼 찾는데 이제 막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밤샘 팀 사역이라는 단어도 이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렸다고 해요 자꾸 막 밤새도록 하는 걸 하니까 팀 사역은 전도 캠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95년도 11월부터 미션 혼문 강의가 시작되면서 70인 훈련 받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개설된 게 2년이 지났잖아요 95년도 되면 전도학교 1기 수료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70인 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이 70인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91년도에 이 목사님이 부산 경남 목회자들 중심으로 전도기초훈련을 15원까지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때 91년도에 마스터 플랜 60년 앞으로 60년동안 어떻게 전도하겠다는 게 발표가 되는데 그 키가 이제 70인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교회 역사 제가 소론에 말씀드렸던 저 영상 보시면 그 마스터 플랜 60년 훈련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단축이 되었고 그 이후의 메시지는 어떤 게 선포되었으며 지금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단일 목사님이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2003년도까지라 했잖아요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세계보금화의 그런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넘어서 지금 완전 시공초월 목상운동, 영성운동까지의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로 말씀 받고 여러분 비전 정하고 방영 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남미 분들도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현장 가서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수준이구나 수준이란 건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돼 있구나 내가 어느까지 조직 속에서 응답을 받아왔구나 이거 알고 중남미가 하셔서 현장에서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조장 찾아서 사약자 바꾸는 그리고 사약자 찾아서 문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12월부터 미션음 허가자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일기생이 우리 최종욱 목사님 그리고 김경태 목사님분들이 미션음 허가자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96년 9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70인 3차 훈련이 시작되면서 전문교회라는 용어도 함께 시작돼요 결국 이게 이제 세계산업성교회 발족 96년 10월 27일에 세계산업성교회도 발족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전문성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성으로 이렇게 전도와 성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전문별 합숙도 시작됩니다 맨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97년 1월 26일에 첫 합숙훈련이 시작됩니다 전문교회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는 이 전문교회를 어떻게 했었냐면 랩런트 부서도 전문교회라고 이렇게 옛날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전에 한 명을 데리고 가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데리고 온 친구는 이렇게 구원의 길이 오커샵도 하고 데려간 사람, 사약자격인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걸 1박 1도 심는 그런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1차까지 훈련 받는데 한 1년 정도 그리고 미션홈 허가 받는데 한 3년, 4년 그리고 또 5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70인 1차를 지나서 전문별 합숙훈련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엘리트죠 숨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말씀은 너는 정서를 치유하고 전문성으로 네가 어떻게 성교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성교사 훈련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97년 3월 6일에 처음 시작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영접하며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담대할 거침없이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120명의 초대교의 성도들을 남겼죠 공생이 삽는 동안 모든 사약의 중심이었습니다 두란노선에서 두 해 동안 전도신 학원이라면 바울이 자기 셋집 감옥에서 이태 동안 이것도 2년이란 뜻이에요 2년 동안 성교사 훈련을 목회 사약과 제자 사약을 구분하는 그래서 병신도들 여전히 지속 훈련 속에 있으면서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자를 남기는 거였어요 이 당시는 지교회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의 메이커들 그리고 문화센터, 산업성교, 치유사역, 교포사역의 메이커를 만든 여덟 가지 분야의 그런 멤버를 만든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우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교회관도 선교관도 보건관도 확립시키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와 현장을 이어주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출애국, 출, 바벨론, 출노마, 유사,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이 일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 9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남대구 노예를 탈투합니다 96년 9월 29일에 그리고 97년 3월에 성교사 훈련원 4학기 과정이 우리 하나교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같이 된 거죠 97년 3월이면 그리고 3월 4일에 하나교의 부목사 세 분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면직을 당하십니다 이제 대구에도 일이 오게 되죠 97년 9월 10일에 같은 해입니다 이때 전도총회가 창립됩니다 창의 총회, 아까 말씀드린 제1의 총회장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여기 마시게 되셨죠 그리고 기초의 마지막, 지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교회가 되었죠 97년 10월에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10월 10일에 전도팀 사역 성교구 전도팀 사역 성교구 전도 캠프, 캠프 총국이죠 발족이 됩니다 이제는 지교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99년 2월에 서초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9월에 전도 캠프 시대를 선언합니다 99년에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전도 캠프 시대를 선언하고 11월 4일 필리핀 집회에서 이 캠프에 대한 모든 전략들을 공개해요 거의 모든 훈련이나 조직이나 기초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먼저 개봉이 되었는데 개봉? 먼저 알려줬는데 이 전도 캠프만 해외에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인 RTS 마태봉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99년 3월에 설립이 됩니다 광주 임만우엘 기도원에서 처음에는 총회신학교 그리고 이름이 총회신학연구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랩런트 신학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정말 목회자 정말 많은데 어떤 메시지 가진 목사를 키워낼 것이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00년도 1월 11일부터 목회자 전도 캠프 시대가 선포가 되고 11월 4일 아닙니다 2000년 3월 2일 강봉 노예에서 국내 첫 전도 캠프가 시작돼요 그리고 12월부터 전도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죠 동삼제일교회 당의실에서 12월 26일부터 전도 제자에 대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직 RU 마태복음 16장 2001년 1월 25일에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AUC였죠 American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딱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1월 29일부터 전도 제자 시대가 선언되면서 전도 신학을 정립하겠다 수많은 신학이 있는데 전도를 신학으로 정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연구하고 모으고 집대성하는 그곳입니다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세계 앞에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치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에 세웠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후대에게 남기자 신학과 교리를 넘어서서 현장이 말하는 정말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신학적으로 남기자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생겼다가 14년 8월 달에 하와이 호놀룰루로 옮깁니다 무슨 파이낸셜 빌딩 20층에 있다가 작년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달라스의 인마누엘 교회가 작년 9월 달에 교회 소유권 완료에 넘겨져서 지금 이제 거기 있죠 지금 다섯 가지 조직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가지 합숙 전도합숙이죠 사도행정 20장 24절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2003년도 5월 19일에 합숙이 시작됩니다 로마 복음하는 일군들처럼 제자정신 전도의 한을 남기는 그 훈련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이때 가면 유서 씁니다 이 전도가 내게 하니니까 유서를 써요 전도자의 유서를 쓰시고 리포터 냅니다 나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리포터 내고 평생기도 제목 내고 나의 역사서도 냅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서약해요 내가 지교회를 감당했다 서약서 씁니다 RUTC OMC 서약해요 그리고 공약서도 냅니다 기록한 대로 실천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듯이 서약하고 공약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유서 쓰시면서 그 눈물을 오늘 기억하시고 다시 전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년도에 집중훈련 시대가 시작되면서 17년 5월 8일에 우리 하나교회에 제1기 집중 전도합숙이 생겼어요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중 우리 30명 이상 모으면은 본부에서 파송해서 해주던 그 훈련이 하나교회에서 제 첫 번째로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교회는 많은 응답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초 다섯 가지 훈련 조직입니다 다섯 가지 미래는 뭐냐 엘리트 로마서 16장 23자리의 입군들 그리고 산업 산업 성교조 사도행전 18장 1자리에서 4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모임 그리고 문화 이사회 60장 1절에서 3자 그리고 치유 유한삼서 1장 2절 그리고 마지막 랩런트입니다 그렇다 기조 지금 스무 가지 전도전략 중에 탄이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21년도 2월 14일부터 3년이 지났어요 지금 하고 계신 사역들 만나는 만남들 해외 집회 따라가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 랩런트 망대 세운 일들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핵심 때마다 와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스무 가지 전도전략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이고 저 소련에 말씀드린 강의 보시면 그 이상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지루하고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채화하세요 내 것으로 그러면 훈련에 대한 부분만 조금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이 합숙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락방이 열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팀 합숙 훈련에 그런 자격을 주었습니다 팀 합숙 훈련을 받고 나서 이 미션 홈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미션 홈 자격을 얻으려면 세 가족이나 지역 전도 집회에 가셔서 무슨 카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현장 팀 사역 도장 다섯 개 받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도장 다섯 개 받고 미션 홈 훈련에 대한 기초 강의 녹취하셔야 돼요 열 개를 요약이 아니라 녹취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쓰다고 막 팔 빠질 뻔했는데 녹취를 하고 나면 미션 홈 서약서와 여러 가지 제출을 하게 되면 자격을 주죠 그럼 이 자격을 가지고 70인 1차는 신학원 입학해야 됩니다 이 자격 가지고 또 화요 집회에 가서 도장 다섯 개 받아요 이때는 화요 집회에 전도 제자 70인 미션 홈 치유 점심 먹고 미션 홈 치유를 듣는데 점심 먹고 미션 홈 때 도장 다섯 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녹취 14강 하면 이 전문별 팀 합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학원을 졸업해야 돼요 이때는 신학원 입학하시고 신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러면 이까지 정말 복잡하잖아요 도장 다섯 개 받고 녹취하고 또 이 미션 홈 가지고 또 도장 다섯 개 받고 또 녹취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전문별 합숙 받고 나서 또 도장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70인 받아야 돼요 전도 제자 70인 미션 홈 치유 화요 집회 메시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지금 이 강을 또 다섯 개 듣고 오시면 70인 3차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 70인 3차 자격을 받아야 전도합숙 혹은 단임 목사님 추천하는 사람이 전도합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훈련 받으면서 현장에서 이 다섯 가지 기초를 실현하시고 이게 커진 지역이죠 지역 차원의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성교사 훈련까지 가시다가 아예 국가 단위의 RTS 지금 국가별로 RTS 오늘도 기도한다고 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한 시대를 놓고 RU라는 조직으로 뭘 하냐 이 다섯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핵을 지금 감당하는 교회로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777 기도 가운데 두 번째죠 7대 여정 이 7대 여정 가운데서도 여섯 번째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 62가지 중에서도 다섯 번째가 스무 전략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이 777 기도 안에는 묵상해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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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니까요 7대 여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9가지 62가지 캠프 7가지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여기도 여기도 21가지 전도자의 삶 5가지 7가지 9가지 20가지 다 다음 62개 이거 7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온 이 메시지가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기도하셔야 될 내용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이거 아시고 먼저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언제? 금톨 시대에 3가지들을 할 수 있도록 2, 3, 7과 5천 종족에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드시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노예 캠프 때 이번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 찾아낸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응답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모릅니다 아마 처음 들었겠죠?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보그마에 주역되시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에 마스터 되시는 그런 시작이 되는 27차 세계성교대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